지금부터 에스프레소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메뉴는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로 나누어집니다. 보시다시피 기계에 버튼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레토는 짧게 추출한 에스프레소로서 크레머 포함 20ml를 추출하며 양이 적고 진하며 순맛이 적은 메뉴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중간적인 맛으로서 신맛과 순맛의 조화로움을 추출하는 메뉴입니다. 크레머를 포함 30ml 정도를 추출합니다. 룽고는 길게 추출한 에스프레소로서 양이 많고 연하며 순맛이 높은 메뉴입니다. 각자의 기호에 맞게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선택해서 음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레토를 추출하겠습니다.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추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룽고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룽고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룽고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룽고를 추출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위에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가 추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리스트레토는 양이 적고 룽고는 양이 많습니다. 리스트레토는 숯맛이 적고 룽고는 숯맛이 많습니다. 리스트레토는 카페인 또한 적고 룽고는 카페인 또한 많이 추출되겠죠. 여러분께서 원하신 대로 숯맛을 좋아하신다면 룽고를 선택해서 드시면 되고 숯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리스트레토를 선택해서 드시면 좀 더 여러분한테 딱 맞는 행복한 즐거운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영상은 룽고를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